아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거 아니죠. 그럼 우리가 다 안 한다고. 형선이 한 번 다시 해봐 형선이. 여기로? 형선이. 형선이. 얘는 키워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다. 힌트는 나가야 돼요. 요런 거는 나가야 된다. 네. 그때 심판인 조균 형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최소한 손은 무릎 밑까지 내려와야 되고 라인 뒤쪽에서 돌아야 됩니다. 저도 라인 밟으면 안 되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다가 귀족을 위반할 때는 일단 거기서 어..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정확하게. 하시려고 하시면 돼요. 안 돈바퀴를 마주 두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자, 준비. 자, 준비. 자, 이제. 자,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다. 본 게임 시작. 자, 한 5초 전. 자, 3. 3. 2. 준비. 하나. 하나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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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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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다섯, 일곱, 다섯. 천천히, 천천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, 일곱, 다섯. 천천히, 천천히. 오른쪽, 오른쪽. 천천히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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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